임원규 선수한테 온라인 맵고 볼게요. 자, 임원규 선수. 저그, 열한시죠, 그죠? 네. 임원규 선수는 일곱시에 테란. 아, 투혼이 테란 맵인가요? 그래요? 자, 승자전은 김명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일단 오늘 리매치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리매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임원규 대 김성현은 리매치인데 지금까지 리매치를 한 경우에서 도재욱 대 김재훈에서 김재훈이 이겼었는데 최종전에서는 도재욱이 이기고 그리고 또 누구였죠? 아, 그게 끝이구나. 네. 그거 다음에 이제 임원규 대 김성현인데 어, 임원규 선수가 일단 1승 0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성현 상대로 오늘 전적에서는. 김성현 선수 이걸 선택합니다. 전진 배럭. 8배럭. 예, 전진 8배럭 선택을 했어요. 이거 그대로 통하고 게임 끝날 분위기인데요. 이 정도. 어어! 근데! 네! 네? 와, 임원규 오버풀. 오버풀 했어요? 네, 심리조언. 아, 이건 뭐죠? 오버풀은 저거 막을 수 있나요? 저 8배럭. 그렇죠. 오버풀은 8배럭을 막기 딱 좋은 빌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와... 그러면은 김성현 선수는 지금 이게 최종전인데 좀 더 어...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게 먹힐까요? 아니면 안 먹힐까요? 자, 이게 무난히 막히고 오히려 영러시로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김성현 선수가 7시기 때문에 8배럭을 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이, 입구 쪽에다가 배럭을 건설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전진을 해서 지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끝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럭스를 여기다 지은 거예요. 네. 7시가 심시티가 워낙에 좋은 쪽이라서 저글링 영러시가도 막히는 게 7시거든요. 근데 배럭스의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글링 영러시 갔을 때 막기가 굉장히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아, 현재 마린 두 마리 정도 나왔고요. 아, 이거는 빼서 벙커러시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언덕 쪽에서 수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진해서 배럭을 지은 의미가 이거는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손해를 보고 출발하는 김성현 선수고 8배럭을 한 만큼 자원적으로 좀 가난하고 암만한 커맨드도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김성현 선수가 좀 불리하게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균님 어서 오세요. 자, 근데 이모은규 선수도 오버풀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난한 건 맞지만 이 8배럭에 대해 전혀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줬다라는 그리고 배럭스가 굉장히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 그냥 달려듭니다. 이거 어, 이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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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허우, 마린 한 마리와 저글링 해서 일단 소모전이 펼쳐졌고요, 이쪽에서 네, 저그가 꽤 잘 싸웠어요. 저글링 5마리 써가지고 마린 3마리 줄였으면 저 정도면 잘 싸웠고 그리고 정찰 SCB까지 커트를 했고요 자, 근데 자, 김성현이 이대로 가면 불리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바로 치즈럿이거든요? 해철이 지어지고 성큰 없는 타이밍에 갑니다, 치즈럿이 이거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지거든요, 김성현 선수 그쵸, 약간 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때 미리 나가서 마린 몇 대 때려주고요 아, 마린 지금 두 마리 남았고요 자, 성큰 짓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네, 자, 벙커 벙커 지으면서 자, 추가적인 마린이 지금 아, 저는 진짜 선수분들 이런 거 할 때 진짜 좀 심장이 쫄깃해져요 저런 거 어 아니, 지금 3회 처리를 지을 때가 아닌데 3회 처리를 취소시키고 네, 올인 빌드 지금 본진에 성큰 지어야 되지 않나? 요? 성큰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3회 처리까지 어떻게든 지워가지고 저글링으로 막겠다는 생각 같아요 아, 네네 본진에 성큰 지으면 못 이깁니다 자, 벙커는 완성이 됐고요 네, 보조건 암마랑에서 지켜야 돼요 성큰이 어 성큰 완성을 못 시켰어요 헉 알겠는데요 이거 김성현이 뚫었는데 와 와 김성현 선수 오늘 왜 그냥 한국촌 스피드로 게임을 다 끝내버리는데요 자, 또 성큰을 하나 짓나요? 이모비 선수 지금 저글링 바로 지켜이.. 바로 되고 있나요? 스포니폴 아니요 안 지켰어요 아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그리고 저글링 3회 처리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컨트롤 제가 어쩌지 막히면 그리고 어쩌지 막히면은 저그가 이기는 겁니다 암마랑 깨면은 김성현이 이기는 거고요 아 마린수 줄여주면서 성큰이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터져요 와 또 시소시키고 터집니다 다시 저글링 나오고요 벙커가 있기 때문에 또 덤비지 못하고요 그렇죠 자 이거 피해를 지금 해처리 깨지기 전에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모비는 지금 근데 이걸 막아도 사실 상황이 좀 힘들어집니다 이러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와 해처리 지키 와 끝났다 와 끝났네요 이거 김성현이 잡았네요 자 결국 해처리 날아갑니깐 해처리 날아갔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글링 발업 찍어가지고 저글링 올인이거든요 근데 발업도 안 눌러져있고 그쪽에 이미 말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아 진짜 줄 어떻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글링 영러시 한번 가봅니다 그래도 김홍교 아카데미까지 완성이 됐고 배럭을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있고 파이어뱃도 있어서 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메딕까지 나왔네요 메딕에 파베까지 나왔습니다 발업까지 됐다면 또 발업이 돼도 힘든 상황인데 발업도 안된 상황인데 아 GG 아 GG 와 오늘 6분만에 오늘 진짜 빨리 경기가 장기전이 없고 다 빨리빨리 끝나네요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임홍교 선수도 끝까지 어떻게 빨리 오셔가지고 참여해주셨는데 결국은 김성현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수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큰일이 3 4 5 5 5 5 6 6 5 7